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시궁창에서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그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K장녀로 태어나 고통만 받다가 이제 영원히 연을 끊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 머리채 잡아가지고 시궁창에 던질거야 원지 엄마 연락을 전부 차단했어요 저는 여자고 첫째이며 동생이 둘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바로 그 K장녀죠 저는 첫째, 마지, 장녀라는 단어가 정말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인생 33년을 끝으로 엄마라는 여자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어렸을 때는 모든 집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막내랑 놀아주다가 막내가 다치면 엄마는 바로 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을 질질 끌면서 화를 냈었고 저는 복날 개처럼 질질 끌려다녀야 했었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치게 한 게 아닌데 그냥 동생이 다쳤으니까 이거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엄마한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놀다가 그 장면을 문밖에서 지켜본 제 친구는 그 이후 저희 집에 두 번 다시는 놀러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제 잘못이었어요 철로 된 그 행거 봉 있죠 그걸로 있는 힘껏 제 손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픈 소리 안 내고 꾹 참고 있으면 엄마는 제가 소리를 낼 때까지 있는 힘껏 그걸 휘둘렀습니다 물론 이때 5만 쌍욕은 덤이었죠 어이고 이 독한 년 소리도 안 내네 이러면서 그리고 당신들 부부싸움도 제 탓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는 엄마한테 또 맞아야 했어요 아 그리고 부모를 말리지 않았다는 괘씸죄도 늘 포함이 됐습니다 왜 안 말렸냐고 그리고 가끔 엄마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따라 울지 않으면 야 너는 왜 같이 안 오냐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요 밥을 하나라도 바닥에 흘리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동생들 보는 앞에서 욕먹고 엄청나게 혼이 나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내 집에서 눈치밥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또 밥을 먹다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엄마가 미친듯이 화를 내고 막 쌍욕하면서 젓가락을 아무데나 씹어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다 제 탓이에요 또 동생들 숙제나 일기 같은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 이 역시 당연하게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챙겨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게 너무 심해서 사는 게 너무 고통이고 힘들어가지고 집이 아닌 학교에서 몰래 울고 철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 주먹은 늘 부어있고 피가 나고 멍이 들어 있었죠 당연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그지같은 지옥에서 탈출하고 독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째 독립을 했어요 독립 10년 중이 10년째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념일마다 제가 알아서 찾아가 다 챙겼습니다 물론 오래 있기는 싫었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치기였고 절대 잠을 자는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 20대 후반 몇 년 전이죠 그 전부터였어요 첫째 장려 강요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라 나는 어릴 때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다 정말 이건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그때마다 결국 돌아오는 답들은 아니 니가 아직 어린애냐 나이가 서른이 다 됐는데 고작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하냐 내가 엄마인데 라고 했어요 당신들 두 사람 모두 나와 똑같은 첫째였다면 그러니까 장녀 장남이었다면 그래가지고 저와 비슷하게 자랐다면 정말 그랬다면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이해는 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 모두 막내예요 여하튼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인데요 이번에 기념일을 챙기는데 친척들까지 모여야 한다며 아마 자기 생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첫째인 니가 다 알아서 챙겨야 되고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니가 안 하면 내가 욕을 막는다 이런 말을 들으며 모임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또 첫째, 맞이, 장녀 이런 소리를 듣는데 엄청난 분노가 제 몸을 휘어감았고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또 몇 날 며칠을 저 혼자 울며 지냈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각오를 하고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미친 장녀 소리 이전에 앞에서 절대 꺼내지마 엄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엄마가 그 말 할 때마다 나는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른다고 그 그지 같은 기억들이 엄마는 나를 학대한 거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엄마 본인이 더 억울하다며 울어요 너 왜 또 옛날 얘기를 꺼내냐 원래 첫째는 다 그렇게 큰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다 필요하면 머리채도 좀 잡을 수 있는 거고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첫째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키우는 거다 이랬어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 거다 이런 말도 했었고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이해해야 하며 첫째라면 그런 부담과 책임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는 말이 너 그런 소리 할 거면 옛날에 등록금 받은 거 싹 다 뱉어내라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엄마한테 경험한 그 폭력이 나한테도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죽는 날까지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 그냥 여기서 엄마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이 지났는데요 조금씩 제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쯤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람도 아니네요 댓글 1번 나르시스트 부모 편애하는 부모 이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한 번 읽어보기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도망치듯 독립하고 엄마 연락 차단한 지 오래됐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고 죄책감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웃는 날도 점점 많아지고 숨도 쉬어지고 입에 들어오는 음식도 맛이 좋아요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죄책감 느끼지 않길 바래요 아시겠죠? 2번 저도 장려구 맏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컸습니다 뭐 크면서 남동생 챙기긴 했지만 강요당한 적은 없어요 물론 맑고 컸죠 그런데 그래봤자 파리채 작은 막대기 이런 정도의 회초리로 그것도 제가 잘못을 정말로 했을 때만 혼이 난 거지 머리채를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화풀이에요 나에게 스트레스인 가족은 끊고 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쓴이 잘못 없습니다 대댓 끝 화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3번 저희 친정엄마가 딱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지금 쓴이 어머니보다는 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런 성향의 부모들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며 기억에서 잊으라고 하죠 저 또한 과거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요 애를 낳아보면 안다? 네 저도 애를 낳아봤고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엄마가 했던 그 행동들 그 하나하나가 더더욱 납득이 안되고 오히려 더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도 저는 님처럼 다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었거든요 근데요 애를 낳고 보면 부모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어릴 때부터 차별과 학대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참았거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까지 인색하게 구니까 이건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연락을 안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절대 님 잘못이 아닙니다 님은 피해자고 저들은 가해자예요 4번 아직 안 끝났어요 복수해야죠 연을 왜 끊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님한테 슬슬 끼는 그 여자의 그지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5번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연락 차단하고 님 혼자만 행복하게 사세요 나중에 울고 불고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와도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뀌고 아니 설령 바뀐다 해도 그래 님이 그걸 못 견뎌요 엄마를 볼 때마다 계속 그 그지같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님 혼자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인생 되게 짧아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만 생각을 하세요 6번 나름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K장녀인데요 저도 엄마랑 연 끊다시피 하고 살아요 맨날 남동생만 이뻐하고 저는 살림만 하다 볼일 다 봤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더욱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연 끊은 거 정말 잘하신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막고 컸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니 이 작은 걸 때릴 때가 어딨다고 이 작은 걸 때릴 때가 어딨다고 그렇게 때렸나 싶어서 어릴 적 시절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7번 연을 끊을 게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았어야지 아니 저게 부모야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어 개모야 옛날 그 드라마 아들과 딸을 보면 귀남이 엄마도 미운 딸림이 후남이 머리채 잡은 기억은 없는데 저게 사람이냐고 내 댓글 어? 아닙니다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귀남이가 대학교 떨어지고 후남이만 대학에 붙었을 때 귀남이 앞길을 막았다면서 오지게 잡아 뜯었죠 제 기억에 이게 그겁니다 너는 시험 보지 말라고 했는데 후남이가 몰래 시험 본 거고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쌍둥이잖아요 앞길을 막았다고 기운을 눌렀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다 쥐어 뜯고 그런 적이 있었죠 8번 나는 내 딸한테 늘 사랑한다 소중한 네가 내 옆에 와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늘 해요 그렇게 커서 자녀한테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더 잘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대답글 네? 아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이딴 답글을 남긴다고요? 도대체 왜 이래요? 자랑하려고? 아니면 미친 건가? 그래서 이런 거냐고 2번 야 진짜 대가리 텅텅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있던 거지 같은 댓글은 뭐예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삽시다 3번 끌 끌 끌 이런 사람들이 꽁충이지 지 자식만 보이고 남이 지금 어떻든 어떤 감정이든 그냥 지 이야기만 하잖아 애를 낳으면서 사회성도 같이 낳고 막 짐승이 돼버린 건가? 그런 거야? 아니 왜 저래 진짜 사람이 할 말 안 할 말 못 할 말 분간도 못 하면서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보나마나 꽁꽁 가해자들처럼 개 진상들께 뻔하지 지금 봐봐 얼굴 모르는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러는데 안 그래? 개 진상 참 그지 같죠 옛날에 지금 이거 말고 글만 올라가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제 유튜브에 그때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했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똑같은 자식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거였어요 귀한 자식한테는 고기 비싼 고기를 먹여도 오히려 더 먹이고 싶고 전혀 아깝지가 않은데 미운 자식은 그냥 썩은 김치 한 쪼가리를 먹여도 이게 다 빚이라고 생각한대요 전혀 저게 먹었으니까 나중에 갚아야지 이미 미운 자식 덜 미운 자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뭐라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아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식 괴롭힌 것들 꼭 벌받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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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